와아 와아아아아아 아까 그 레트로폭탄 정도 네 10도 있나요? 10은 그냥 올콤자가 없는 노래들 아 올콤자가 없는 그건 올콤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름도 끝판왕이네요? 네 1초에 21번 눌러야 되는 끝판왕 1위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게 있는데 그건 사실상 없는 노래 취급을 하고요 이게 두번째 뭔가 엔딩봉 같네요 노래도 예 아 섭족할때는 이런거에요? 맞아요 깨지말라고 만들었네요 섭족하면서 맞아요 복제란식으로 약간 야 나 이제 서브 종료할거다 뭐 할수있으면 해봐라 못하겠지만 그래서 중국서브랑 한국서브랑 이거 노래 이름이 달라요 뭐죠? 중국서브에서는 여름에 집대에요 여름에 집대 아아 기댐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이 여기서 부스터를 쓰지? 이젠 못써요. 아 이젠 못써요? 네. 다음까지는 손 풀기군요. 네. 다음까지는 손 풀기군요. 와. 와. 이 구간이 20개가 넘어야죠. 아. 이 구간이 넘으시는군요. 핵매고는 올콘불의 저 구간 때문에 못하는군요. 와. 그래도 95% 판정. 와. 진짜 끝판왕이네. 여튼 이 곡은 울콤한 사람이 없대요. 여러분들. 네. 한국에서. 저랑 한 분 더 있는데 그분도 4개까지 틀린 적이 있는데 네. 제일 많이 적게 틀렸던 게 몇 개였나요? 네. 4개요. 4개였나요? 아. 고인물분도. 네. 4개 틀린 사람이 2명. 네. 마지막으로 혹시 아니면 네. 제일 어려운 곡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아. 알겠습니다. 이게 제일 어려운 노래. 지구온나와. 네. 진짜 지구 멸망 같은 노래네요. 네. 이거는 아까 그 1초에 24개 나오는 구간이 한 30초가 넘게 나와요. 30초가 넘게 나온다고요? 네. 형 뭐 깨지 말라고 만든 노래네요. 응. 맞아요. 끝판왕. 지금 중3으로 돌아가면 깨질 수 있습니까? 제가 지금 노을금치게 아니고 내가 지구를 bajo. 계속 강하게 해. 지금 한 범위한 Gen. 부근이 좀 더 좋아. 강하게 해 주시면 돼. 진짜 심하니. 하지만 누군가를 줄은게 잘 못받았잖아요. 워우우우.. 마이크가 훌륭해. 아아. 치지 얼마 안 된 그 한 21살, 22살 분들이 치고 올라오더라구요. 다 말하셔요, 알겠습니다. 어, 화가 나나요? 화나진 않네요. 신기하다. 나도, 나도 저때는 저렇게 했었는데. 저기 우리도 칠딱이 되갔네요. 수고하셨어요. 이 정도는 진짜 어렵지 않게 하시네요. 이 정도는 빠른 차는 아니니까. 마지막에 다 보인다보여요? 네. 이것도 빠른 편이 아닌가요? 네, 여기까지는 여기부터가. 여기부터 건드릴 수가 없어요. 아, 여기부터 건드릴 수가 없나요? 이건 약간 불가능해요. 너무 빠른 편이요? 네. 와, 여기 노트 감상중인가요? 네. 저 작곡가가 한 저러나요? 네. 거의 다. 네. 보스곡을 내고 싶었는데. 그거를 진짜. 너무 한계를. 네. 너무 가대평가했다, 사람을. 네. 마지막 딱 공방의 곡 정할 수 있죠? 네. 공방에서 딱 혼자서 정하셔가지고 한번 딱 게임하고. 공방에 방을 파면은 사람이 언제 들어올지를 몰라요. 아, 그래요? 1분 기다리고 안 들어오면 뭐. 네, 싱글로. 네. 평균적으로 한 몇 명이서 하나요? 몇 명 정도 접속해 있나? 한 천 명 정도. 천 명. 방송 중이어서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아니, 다 아는 사람들이 다. 아구 이뻐 뭐죠? 왜 이뻐가 있죠, 저기? 아구 이뻐 팬인가 봐요. 그런 거 같아요. 저 그 본인이신 줄 알고 말 걸어보려고 했었는데 아닌 거 같더라고요. 아구 이뻐 이런 게임 못 해요, 이뻐. 후, 기대가 됩니다. 이 노래도 웬만하면은. 트러피들은 뭐죠? 아, 예고. 그니까. 1등 한다, 올콤 한다 이런 거 예고해서 하면은 더 점수, 포인트를 많이 받아요. 이 노래도 공방에서 나오면 다 그냥 화장실 가는. 아, 그래요? 그런 노랜데. 제가 영상 보내드렸던 거. 네. 펜스터 쓰고 올콤 하는 사람이 지금 한 명 물어서 세 명 있거든요. 그게 한 명이 본인이신가요? 네. 와아.. 전 세계에 세 명만 붙었어서 옳고만. 와 사람들 다 나갔어 와 미쳤다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팀전이었는데 갑자기 개인전 신규 플레이가 됐습니다 분명 멀찔 게임이었는데 손이 안 풀렸을 것 같으니까 어려운 거는 그냥 불소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와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떻게 쫓아보지 제가 말하자마자 이게 틀리는 걸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입을 했네요 와 근데 이걸 원래 풀부스터로 올콤을 쳤다는 거잖아요 네 한 명 들어왔는데요 오 저분은 좀 잘하시는데 원래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원래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한 분만 더 볼까요? 팀전 재밌네요 혹시 자신이 싸는 분이 하나 더 있나요? 인정하는 분 이분이 진짜 잘하네요 잘하나요? 질 수 있나요? 질 것 같진 않은데 아 질 것 같진 않다 이분 진짜 잘하잖아요 아 그래요? 아 바로 메테오 떨구려고 적들 머리에 하하하하 어 뭐야 아이고 아 당황해가지고 뭐야 떨어져서 당황했나요? 네 저 잘하는 분이 틀리셔가지고 아 그래서 핸디캡으로 같이 적어지셨군요 어 당황해가지고 손가락이 없어졌어요 따라할 수 있나요? 모르겠어요 하나 틀리면 따라잡게 나는데 틀리실지 모르겠네 아 내가 틀렸네 이거 복수자 한판 덕분? 하하 그렇습니다 이를 당할 수 없잖아요 네? 이를 당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네 이대로 지구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? 아 그렇긴 한데 이대로 지구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?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저분이 센스가 있으면 하나 틀려가지고 방동을 해줘야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삐지셨는데요? 아 놀람입니다 놀람입니다 아 저분도 25렙이시네 젊은 피 아 저 한 분인가요? 네 늙은 피 질 수 없죠 늙은 피 화이팅 하하하하 레디 고 엔스로 틀려 엔스로 하하하하 옳지 와이프를 싸면서 템을 터본적이 없어가지고 부정관리가 안되는데요 약간 웃음이 나오네 늙은 픽이나요? 끝났네요 일부러 틀려주신 것 같은데요 안틀렸어도 이 정도면 중동 1등 아닌가요? 맞습니다 이번에 젊은 피가 센스있게 좀 늙은 피 배려를 했나요? 배려해주셨는데 그래도 올콤이기 때문에 늙은 피의 위로 보여줬습니다 그쵸? 젊은 피한테 밀리지 않는다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아직 알투비초에 홍보 같은 거 혹시 더 이렇게 들어오시면 더 재밌잖아요 물론 이걸 보고 홍보가 될지는 모르겠어 다들 이거 보고 기겁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게임을 하는데 지금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다 싱글에 박히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보니까 시골촌동네 마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? 괜찮습니다 지금 시골촌동네 맞잖아 다들 서로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또 이러면 또 이제 재밌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아침에 보면서 학교 친구들 마냥 또 왔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노태인이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방송 홍보 같은 거 아 저 유튜브 네 알투비트 노스텔지아 치면 나올 겁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올콤보 사실 손이 또 안 풀리고 저희 집이어서 조금 안 드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원래는 올콤보 같은 거 싹 다 이제 하시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라이브 키면은 거의 10시간씩 하니까 네 자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 오늘 알투비트 재밌게 보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하고 부탁드리고요 고인물 초빙서 알투비트 편 여기서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안녕 своей проблем에 예를들 우 gn